스톤콧스 스톤콧스 안녕하세요 스톤콧스입니다 이제 가을도 지나가고 겨울이 오고 있어요 날이 차가워지고 있고 점점 입으시는 옷들도 두꺼워지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오늘은 우진 1kg 다이아만지를 알아보면서 가격까지 한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가성비가 좋은 우신감정의 스톤이냐, 브랜드의 가치가 좋은 GIA 감정이냐를 놓고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가성비도 좋지만, 내용 그리고 반짝임까지 좋은 우신감정의 다이아몬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신감정은은 전신 5인안 감정에서 상호명이 변경된 감정원으로, 5인안 감정이라면 미조감정원과 더불어 국내 최고의 감정원입니다. 현재 미조는 감정원이 사라진 상태며, 국내에서는 우신감정이 가장 공신력이 높고 유명한 감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의 현대감정원 정도만 국제 규격에 맞춰 감정을 해주고 있으며, 우신, 현대를 제외한 들어보지 못한 감정원들은 국제감정이 아니라 자체 감정을 하는 감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감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아하게 한 등급, 두 등급 높여서 감정을 해줘버리기 때문에 공신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다면 GIA랑 우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형광성이 있고 없고입니다. 우신 스톤들 괜찮아요. 정말 좋은 스톤들 많습니다. 국내 들어오는 GIA 스톤들은 두 번, 세 번 필터링이 되어 좋은 스톤만 들어오는 건데, 해외에 있는 GIA 스톤들 보면 우신감정이 있는 1K 다이아보다 질이 떨어지는 스톤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걸 보면 우신감정의 스톤들은 나이스한 스톤들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신감정 또한 잘 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질이 떨어지는 스톤들도 분명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신감정을 구매할 때는 믿을 수 있고, 전문적으로 스톤을 잘 봐줄 수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하셔야, 추후 환급성을 잘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현듯한 느낌의 스톤은 걸러야 해요. 컬러 또한 F라고 해서 다 같은 F가 아닙니다. 좀 더 하얀 쪽에 가까운 F 컬러가 있고, 노란 쪽에 가까운 F 컬러가 있어요. 내포물도 흑점이 있는 스톤들이 많은데, 없는 게 당연히 더 좋고, 내포물의 종류도 나쁜 내포물이 없는 스톤을 골라야 합니다. 이제 스톤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다양한 스톤을 준비했어요. 최근 천연 1K 시세가 많이 내린 상태라, 구매하기엔 너무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스톤부터 준비했어요. 우신 1K 다이아라 스펙은 1.53K의 D 컬러, IF 등급의 트리플 엑셀런트 커팅입니다. 1K는 조금 작다, 라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1.5K를 찾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완벽한 등급입니다. IF 등급은 VVS1 등급보다 한 등급 높으며, 내부 내포물이 단 하나도 없을 때 나오는 등급입니다. 컬러 또한 IF에 어울리는 D 컬러로, 다이아에서는 최상 등급입니다. 여기에 커팅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트리플 엑셀런트로 커팅까지 퍼펙트합니다. 좋은 스톤, 좋은 중량 찾으시는 분들께 어울리는 스톤이며, 가격은 1,550만원입니다. 두 번째, 우신 1.02K의 D 컬러, VVS1 등급 트리플 엑셀런트 커팅입니다. 이번 스톤 또한 중량은 1K 초반대이며, D 컬러의 VVS1 트리플 엑셀런트로, 우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톤 중,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컬러, 등급, 커팅까지 좋으니, 이건 사실 덧붙여가며 설명드릴 것이 없어요. 가격은 870만원입니다. 세 번째, 우신 1.04K의 D 컬러, SI1 등급 트리플 엑셀런트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SI 등급을 소개해드릴 건데, 지금 소개해드린 스톤은 SI1 등급입니다. 등급이 높고 낮은 건 반짝임보다는 자기만족이 더 높습니다. SI2 등급이 VVS1 등급 스톤보다 반짝임이 더 좋은 스톤들도 있어요. 물론 내 포물이 들어있지만, 반짝임은 스톤이 가지고 있는 고유 반짝임에서 차지하는 배중이 더 높습니다. 데일리용으로 가볍게 부담 없이 구매하시기엔 SI 등급만하게 없겠죠? 작도 보시면 SI1 중에서도 상급 스톤으로 작도 깨끗하고, 내용 보시면 다크없는 나이스한 스톤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가격은 540만원입니다. 네 번째는 우신 1.04캐럿 F컬러 SI2 등급 트리플 엑셀런트 커팅입니다. 우신 SI2나 SI1 등급 보시면 금액 정말 많이 내렸어요. 현재 해당 스톤 금액이 420만원입니다. 내용 멀쩡한 좋은 스톤들이 말이죠. 해당 스톤 SI2 중에서도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센터 부분 보시면 테이블면이 아예 비어있습니다. 사이드 쪽 작은 미세 맥포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마저도 흑색 다크 맥포물은 일절 없습니다. 내가 구매할 스톤 덜컥 구매하시기보다는 직접 보고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요? 국내에서 등급 대비 가장 깨끗한 스톤만 사용하는 저희 스톤콧에서 우신 1kg 다이아몬드를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판매 전도 중요하지만 판매율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톤콧이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